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저번주 했던 거. 1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2번은 담보가 등기예요. 항상 1번하고 2번은 특별법이 들어가니까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목적이거든요. 1번은요. 여기 1번에 보면 갑소유 대지 위에 갑의 주택을 임차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 기억을 할 건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항상. 사례형의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 문제가 훨씬 쉽거든요. 이게 누군지 누군지 사퇴 파악만 하시면 그러면 여기는 갑의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지금 일정액을 최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나왔죠.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갑의 주택을 병에게 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X가 된 거죠. 우선이든 최우선이든 간에 전제조건은 반드시 경매예요. 경매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데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을 받거나 우선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거고 2번에 경매란 말 보인가요? 경매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 받으려면 집행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이나 우선은 배당 채권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 배당이 돼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건 배당 채권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 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이건 의미가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갑이고 건물이 지금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여기다가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임차인 앞에 저당권이 있는 거고 그럼 저당을 잡을 때는 임차인이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상황이.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요. 경매가 넘어가면 이 임차인은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가능해요. 이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물어봐요. 이 판례는 이거하고 같아요. 갑이 여기에다 저당을 잡는데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어요. 여기에 건물 없죠. 이걸 우리가 나대지라고 하거든요. 나대지에 저당을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토지가 경매가 실행이 된 거죠. 저당권이. 경매가 되면 이 건물 임차인은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건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고 저당을 잡았고 임차인 들어왔다면 이 저당권들은 집이 있으니까 임차인 소액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대출을 할 때 그만큼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해놓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뒤에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대지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건물을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나오면 최우선 변제가 안 됩니다. 이건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대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지와 주택을 함께 경매가 되어 대지하고 건물 매각 대금에서 동시에 배당을 받은 경우 의뢰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공동 저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같이 경매가 되더라도 여기 대지 부분의 경락 대금, 건물 부분의 경락 대금이 나올 때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에서 조금 받고 건물에서 조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쪽쪽 이렇게 표현해요. 쪽쪽하고 쪽쪽이 아니고 이건 쪽쪽이에요. 여기서 조금 받는 것이 안분 배당이라고 그래요. 이걸 쪽 빨고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쪽쪽입니다. 이걸 안분 배당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의 갑의 대지만 동그라미죠. 병에게 매도한 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을 많이 헷갈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당을 잡을 때 여기 하나도 없네요. 딱 해가. 저당을 잡을 때 저당을 잡아야 잠깐만. 저당을 잡을 때 아니 저 임... 죄송해요. 말이 계속 컸나가네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고 건물이 이렇게 갑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리 임창이 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대지가 팔렸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임대차가 들어갈 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경매가 넘어간 거야. 그럼 이 건물 임차인은 이 경락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이나 최우선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건요. 그래서 대지만 병에게 매도한지 그 대지가 경매가 된 경우에도 을은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 정답인데 2번이나 3, 4, 5번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지문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라고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엑스토지 시가 1억 원입니다. 가등기를 마친 다음에 병이 그 엑스토지에 저당을 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을이 토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병의 저당권 후순위가 들어온 거죠. 오른 것은 1번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의 동생관계에서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구청 이건 동생관계가 있는 거고 동생관계가 없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 가등기 말소 경매 무효 이렇게 나오면 동생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여기는 변제가 선이행관계예요. 변제가 선이행관계고 담보 가등기 말소나 저당권 말소는 후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나올 수 없다는 거 2번 갑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죠? 2개월이잖아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래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가져왔다면 이 등기는 다음에 무효가 돼요. 다만 그건 있어요. 2번이 정답이 된 건데 나중에 청산기간을 다시 주고요. 그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한다면 무효였던 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유효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무효가 된다. 이게 옳은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의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청산금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산금을 주면요. 여기 후순위권자는 이렇게 청산금을 받으러 가요. 자기가 빌려준 채권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의리라는 사람이 자기 받을 채권이 청산금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양도 약속을 해버린다면 이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후순위권자가.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는 당연히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병의 청산기간이 지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병은 후순위권자거든요. 후순위권자는 자기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입니다. 전이더라도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경매를 청구하면 귀속 청산으로 이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당권처럼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청산기간이 지나면 이건 안 돼요. 청산기간 내에서만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두 포인트가. 이거하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4번 지문 후순위권자는 종종 시험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의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제의 소유권을 의리 취득한 경우에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게 경매로 들어가잖아요. 경매로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 니꼬루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처럼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됩니다. 배당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매가 들어갔다. 이게 중요해요.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무조건 소멸된다는 거.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엑스가 되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어요. 3번. 표현대리로 오시면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문들은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먼저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X죠. 유권은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여야 되는데 이게 아마 32회 때 5번 지문이었을 거예요. 이게 내 기억 속에. 비슷하게. 글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6조의 기본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은 월권 행위하고 꼭 동종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종, 유사, 이종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야 된다. X가 됐고.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이라고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된다. 3번이 옳은 건데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을 수가 있고 권한을 넘는다면 126조를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 3번이 정답. 3번 치면 돼요. 정답은 잘 못 부를 수 있는데 해설은 딱 맞아요. 5번은 대리권 수여, 아니 4번은 대리권 수여란 말 보이죠? 대리권 수여가 되는데 이건 125조죠. 그럼 대리권 수여, 난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때 조심할 것은 꼭 대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직함이라는 거 있죠?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주는 것도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한정한다. 그럼 X가 돼요. 이건 X.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었다라는 말 보이죠? 그럼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126조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되네요. 그러면 오른 것은 3번이 정답이고 1번, 2번, 4번, 5번은 틀린 건데 틀린 걸 오른 걸로 바꿔놓고 여러 번 읽으시라는 거죠. 그래야 올라오는 거니까. 4번,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대리행위가 강행복규 동그라미죠.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강행복규 무효가 되면 표현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이고 이번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없는 자기계약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어떻게 돼요? 묵권대리가 되잖아요. 묵권대리가 되는데 누가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요. 없는 단독형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원. 유원은 본인이 추인하든 추인하지 않든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라 무효.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된 거예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형인 유원은 유권대리, 대리권을 줘도 무효이고 묵권대리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한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건 4번 대리, 자기의 이익 동그라미. 자기의 이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대리권 남용이라 그래요. 대리권 남용이 되면 상대방의 일을 알았네요? 그렇죠? 알았다는 거 보여요? 원래 대리권 남용이면 원칙은 뭐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대방에 상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았다. 자기 이익 동그라미, 안경우 동그라미, 끝터리,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이에요. 5번 권한을 정의하지 아니한 이무대리, 이무동그라미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거 보존행이죠. 미등기 부동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거 기억나요? 소멸시효 중단도 보존행위의 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5번, 무권대로 갈까요? 대리권 없는 을이 끊어요. 지금은 을이 무권이잖아요. 본인이 누구예요? 갑. 상대방은 대리인. 을이 동그라미, 1번 지문. 을이 상속 동그라미, 끝터리, 없다. 옳은 거죠? 상속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2번, 을과의 계약을 체결한 병은 끊어요. 갑의 추인이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죠. 본인의 추인권은 에브리바디에 누구에게나 할 수 있거든요. 무권들이 상대방, 전득자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세 번째, 갑의 추인은요. 갑의 추인권입니다. 그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효력이 갑에게 기속된다. 알고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한다는 거. 추인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분류식이에요. 4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네. 누구한테 했어요? 지금 무권대리인에게 한 거죠? 그런데 병이,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지금 본인이 추인을 의뢰하게 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처리의 권을 어떻게 해요? 우선시킵니다. 알겠죠? 추인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5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미성년자 동그라미죠.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6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요.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네요. 현명도 했죠.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얘는 유권이죠. 대리권도 줬어요. 지금 현명도 했습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동그라미, 장금 동그라미, 수령 동그라미. 중도금 장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는 거죠. 항상 대리권의 범위가 나올 때요. 취소 있죠. 자, 봐요. 우리가 내가 두드러 패어요. 두드러 패는 건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 결과를 뭐라 그래요? 효과. 효과는 뭐예요? 손해배상. 그럼 취소한다, 해지한다, 원상회복, 부당이득은 전부 다 효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원인이 있어야 손해배상, 원인이 있어야 부당이득, 원인이 있어야 취소한다, 해지한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원인들의 효과, 이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그것만 항상 조심하시면 돼요. 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죠. 그럼 병은 의뢰에게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뭐예요? 효과.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야 돼? 갑에게. 그래서 병은 갑에게 청구를 해요. 그럼 병은 의뢰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O, X, X. 갑은 의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라고. 누구한테? 갑. 을이 아니라 갑으로 해야 돼요, 항상 여기가. 그래서 항상 효과. 무효, 취소, 해제, 부당이득, 원상회복. 그럼 항상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의미가. 자, 병에 채무불링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속돼요? 갑에게. 갑에게.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이거 효과죠. 원상회복. 효과. 누구한테? 갑.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의뢰에게 되는 게 아니라. 5번.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그럼 매매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이게 효과를 생각하면 돼요. 결과. 결과는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항상 대리파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 정답. 자, 7번. 갑에 대린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계약금 동그라미, 수령 동그라미. 자,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나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 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병이 당한 거예요? 문구가. 을이 당한 거죠. 병의 기망 행위로 을이 당한 거야, 지금. 을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을. 그렇죠. 을이 기준이니까. 갑은 결과죠. 취소권이니까.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는 누가 항상 하는 거예요? 갑이에요. 효과니까. 그래서 갑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은 대리인이 기준이지만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리 항상.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기재했습니다. 이것도 현명이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도 현명이 되는 거고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 됩니다.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4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네.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렇죠?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상할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준, 자기.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대리인. 대리인이요.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이 끝어리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한다고 나오면 안 돼요. 간주기종이거든요. 추정이나 간주라는 의미. 추정한다하고 간주한다. 간주가 본다거든요. 본다, 간주한다 큰 용어 차이가 있긴 한데 추정이라는 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좀 약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거. 유리알처럼 툭 치면 깨져버릴 것 같은 거. 즉, 추정한다고 하지만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효과가 뒤집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다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남자분도 머리 길게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면 뒷모습이 보면 꼭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둘이 친구가 걸어가다가 앞사람 여자 같아, 남자 같아. 그럴 수 있죠. 내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남자 같아, 나는 여자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목욕탕에 들어가서 뵙겨보면 알죠. 그 자리에서 바로 효과가 뒤집어지는 것을 추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난 남자 같아, 난 여자 같아. 그런데 뵙겨보니까 알았어. 그런다고 해서 효과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효과를 뒤집어야 돼요. 그게 간주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힘이 세요? 간주가 더 세겠죠. 간주,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건요. 미성년자네요, 미성년자. 갑은 의리 제한능력 이유를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아니에요? 다 갇힌 건데 못 풀고. 자, 오늘은 유동증 무효를 한번 봐볼까요? 유동증 무효를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추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추인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이걸 요약집에다가는 뭘 넣어놨냐면 요약집에 사례를 문제를 넣어놨는데 실제 유동증 무효가 요약집은 4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유동증 무효로 사례 문제로 나온 게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있고 거의 대분들이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터북은 4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먼저 설명하고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확정적이라는 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건 지금은 유효의 무효예요. 지금은 무효. 이게 무효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효이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가. 그럼 이건 어때요? 유동적. 유효라고 할까요? 유동적 유효.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유효는. 지금은 뭐예요? 유효인데 나중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듣는다면 뭐가 있죠? 예를 듣는다면. 미안해요. 그냥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본 것 같긴 해요. 유동적 유효인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치소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치소 사유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인데 애들은 지금은 유효입니다. 나중에 치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유동적 유효가 뭐예요? 하고 물을 때는 이 네 사람을 묻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치소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유동적 유효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이게. 그럼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지금은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토지거래허가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는 우리 기본소만 따져봐도 한 세 표지 정도로 아주 빡빡합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걸 한번 보면 이거죠. 갑이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의리라는 사람하고 그리지 마세요. 거래할 건데 이걸 토지 그다음에 거래 그다음에 허가구역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사전에 받아라. 그런 의미인데 그럼 건물을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제목이 여기 있잖아요. 토지거래. 토지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인데 건물이 있었고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했습니다. 의리. 일괄 매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야,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으면 그때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이 건물 부분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건물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먼저 이전등기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었다고. 소송이 제기된 거죠. 나중에 판사가 분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 우선해서 등기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간혹 보이는 거예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역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일단 여기는 허가를 받는 게 거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거래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여계약 같은 거 있죠. 증여계약. 그럼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고 반대급부가 없는 편무계약이거든요. 그럼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일정 부분을 증여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를.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매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매매를. 그럼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허가를 안 받고 뭘 한 거죠. 둘이 매매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지금은 유형가요? 무형가요? 지금은요. 일단은 얘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나중에 이 친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은 무효였던 게 소급으로 유효가 됩니다. 소급, 유효 이렇게 쓰는데 그럼 허가를 받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급해서 유효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얘는 소급,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앞에다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결론은 매매 계약은 유효가요? 무효인가요? 매매는요. 매매, 유효, 무효. 네, 무효입니다. 얘는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을 우리가 민법총책에서 단독행위 계약을 이야기하고 채권행위, 처분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인데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채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럼 매매가 무효니까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를 넘기거나 잔금을 넘겨야 될 채무가 존재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하죠. 왜? 매매가 무효인데 무슨 채무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럼 여기는 채무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렇죠? 원래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매매가 무효죠. 그럼 채무가 없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달라고 한다든지 장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은 뭐예요? 뭐가?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싹 나올 수가 없는데 첨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매매가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 잘 모르게 뭐 잘 몰라? 이게 매매가 무효면 싹 다 무효인데 이게 일단은요. 다시 매매가 무효인데 여기가 이런 거예요. 삼거리 같은 거 제가. 여기가 유동적 무효가 서 있는 애예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 소급 유효가 되고 이 친구가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럼 허가를 안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럼 이 유동적 무효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애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허가를 받으려고 협력할 의무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협력 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협력 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협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미적미적 그래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번 소송을 제기해서 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협력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해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력 의무가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확정적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럼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잔금 달라,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확정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그런데 유동적 무효라고 해볼까요?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예요. 지금은 무효인 거죠. 그럼 지금 허가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허가 전이라는 거지. 그런데 허가 전이더라도 하나, 둘, 세 개. 이거에 관련해서는 문제를 물어요. 첫 번째. 지금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야. 유동적 무효인데. 그럼 내가 줬던 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 계약금 반환은 안 돼요. 왜? 나중에 확정적 처분,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건 가능해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제라고 해서 계약금 포기 있잖아요. 교부자 포기하거나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이 매매 계약을 할 때에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해서 또는 비진이 통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냐.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시험장에 갔는데 허가 전에, 허가 전이더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아니면 허가 전에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유동적 무효인 이 매매 계약을 차고를 일으켜서 매매를 했다면 차고를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걸 문장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게 이 지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화 됐답니다. 그럼 언제 확정적 유효화 되나요? 1번. 언제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허가를 받아버리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5년으로 문고 놨어요. 5년으로. 그런데 3년째 이때 도시개발을 하려고 토지거래 허가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정을 해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5년이 지났는데 재지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되는 질문을 해볼까요?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분명히 배울 겁니다. 점에서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는지 그 토지거래 허가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신뢰되는 질문을 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확정적 유유로 바뀐다는 것. 세 가지. 허가, 지정해제, 재지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네요. 확정적 허가가 되어있는지는 무효가 되겠죠. 1번. 불허가 떨어지면 됩니다. 불허가 떨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두 번째, 잠탈입니다. 잠탈 또는 배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허가 받지 말자. 여러분들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불허음이 생기면 안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단속 규정이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되거든. 그런데 생각해 봐. 갑이라는 사람, 을로 넘어가고 병으로 넘어갔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등기를 일으키 넘겨요. 그럼 중간을 생략했죠. 그럼 이 친구는 허가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잠탈이에요. 배제.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여기는 무효입니다. 여기서는 무효. 알겠죠? 중간, 토지거래는 무효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된다고. 생략 등기. 이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매도자, 매수자. 우리 허가 받지 말자. 하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해요. 명백히. 그다음에 네 번째 나올 겁니다. 정지 조건. 이게 불성취라고 하거든요. 불성취 네 가지 정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하기 다 했어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건 이해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건 유동적 유효 상태이더라도 아니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한번 볼 거냐면 마스터북만 볼 거예요. 39페이지, 아니 49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스프링철 된 채. 거기 보면 되고요. 읽어볼게요. 유동적 무효 보이신가요? 유동적 무효가 최근에 지금 나온 게 이게 아마 내 기억 속에 30회 때, 31회 때는 중간 생략 등기였고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30회 때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회 때 한번, 30회 한번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3월 전국 모의고사 있죠? 전국 모의고사에서 일반 무효를 내지 않고 유동적 무효를 사례형으로 냈어요.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원래 3월 모의고사에서 유동적 무효를 사례형으로 내면 안 돼요.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무효 개념도 잘 모르고 취소 개념도 모르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 유동적 무효 보이신가요?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오케이.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1번 채권 행위.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효력은요? 없다. 물권적 효력이 뭐야? 등기 달라, 잔금 달라 이게 물권이에요. 그다음에 2번 계약상 이행 청구, 대금 지급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없죠? 3번 줄칠 거 없는데 채무불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채무불량의 계약 해제 없죠? 5번 빨간색.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러나 6번, 동그라미 해약금 해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과 6번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밑에 7번 하나 더 써볼래요? 동그라미 7번. 딴 데서는 안 가르쳐줬는데 장례 허가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장례 허가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O, 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이 친구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내년에 노토가 될 것 같아. 노토가. 그러니까 당신 살고 있는 집 내한테 일단 넘겨주고 노토 대면 장금 칠할게. 될까,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허가가 떨어질지 불허가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럼 장례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봐봐요. 협력 의무는 있죠. 채권자 대입권 되는 거고 3번 동그라미 소구할 수 있다. 4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루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해요. 이 6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때, 유동적 부여가 나올 때마다 꼭 들어가요. 이 질문이요. 나올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게. 됐죠? 밑에 매매 계약. 허가 전 계약성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양가로 2번 허가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소구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동그라미. 3번 해제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다 들어왔죠? 지금 몇 번을 보는 거라고. 4번,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아직 허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1번 계약금 동그라미. 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2번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취소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 3번 끝을 해제, 된다? 안 된다? 해제해야 되냐고? 해약금,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약금 동그라미. 뒤로 넘기면 확정적 유효가 언제 돼요? 확정적 유효. 허가, 지정, 해제, 재지정을 동그라미 쳐요. 재지정, 재지정. 그럼 확정적 무효 나오죠? 5번. 무효예요. 불허가 동그라미. 2번에 배제 동그라미, 잠탈 동그라미, 중간 생략 등기 동그라미. 그다음에 3번에 명백한 동그라미. 4번에 정지 동그라미, 불성치 동그라미. 됐나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 규칙 사유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 때문에. 개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았는데 개가 무효를 주장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즉, 규칙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아예 안 된다고 그래요. 자, 한 번에 실수? 자, 그러니까 규칙 사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강행법균 위반한 자, 허가를 못 받았던 그 규칙 사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항상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런 게 안 돼요. 무효는 무조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안 되면 써놔야지. 규칙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이거 한 번 봐볼게요. 여기 정리해 볼까요?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물. 여기 보면 지금 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자,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 문거예요. 1번, 2번. 1번에 채권적 혈액이 없는 거죠. 채권적 혈액. 이게 뭐야? 계약상 혈액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매매가 무효입니다 이거죠? 그럼 유행 청구. 없죠? 채무불리행. 없죠? 손해배상. 없죠? 자, 그런데 뭐는 된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해약금의 해제. 계약금 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의미고. 허가 신청 전까지 사기 등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죠? 그다음에 물리적, 물권적 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탈 배제죠. 잠탈 배제. 그다음에 협력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불이행하면 뭘 할 수 있죠? 소구 동그라미, 손해배상 동그라미. 그런데 해제는 돼, 안 돼? 오케이. 안 된다. 그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그랬고요. 계약금 반환은 된다, 안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는 아직 허가 전이죠. 그럼 허가 전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효로 확정이 되면 돼, 안 돼요? 그때는 가능하죠. 그렇죠? 무효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6번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취소는 된다는 말 보인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취소일까? 차고, 오케이, 사기, 강박. 이건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 끝터리, 확정적 유효 보이죠? 여기 불어가 보이죠? 기억에. 그다음에 사기 등 취소가 될 수 있죠? 잠탈 배제 되죠? 그다음에 명백이 됐죠? 하나 더 쓴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지 조건이 뭐가 되면 불성취가 확정이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총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읽으면 될 건데 부정행위 무효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확정적 유효는 언제예요? 허가, 그다음에 지정해제, 재지정을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재지정, 이렇게. 그다음에 9번의 계약상 의무하고. 계약상 의무가 뭐죠? 계약상 의무가? 잔금치라는 것하고 등기. 이거하고 협력 의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동생관계 없는 거. 계약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쓰고 밑에 토지거래 허가를 꼭 써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협력 의무하고 등기 달라는 건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협력을 해서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를 받으면 그때 등기를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형태로. 그래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모의고사 본 문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문제 꺼내지 말고 안 가져온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거기 보면 이따 쉬는 시간을 한번 풀어봐요. 그럼 답이 보일 거예요. 그게 사례형으로. 47번인가 48번인가 있다고. 아, 47번. 그걸.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가지고 읽어주시라고. 대충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시험이니까.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는 취소를 한번 보게. 자, 취소도. 취소는 다행히 좀 쉽게 나와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가 나와도 거의 대분들이. 추인이 거의 문제예요. 법정 추인 정도가 문제니까. 무효하고 취소 같은 거. 이건 꼭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건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가비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1억에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쉬어야 되네. 조금만 하고 쉽게. 이것만. 2분만 하고. 시간이 너무 잘 나가서요. 저번 주 본 것 같은데 벌써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번 주 1일 날은 특강을 듣는 사람은 나와야 돼요. 24테마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4테마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을 만들다가 60점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열 몇 개를 할 건데 하고 나면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요. 꼭 책을 가져와서 숨을 그 정도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 거예요. 10시인가요? 마음 같아서 9시 반부터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서. 그래서 6시 정도 끝나잖아요. 그런데 혹시 올 때에, 특강 들을 때에 저녁은 시켜 먹자 이렇게 하고 오세요. 알겠죠? 하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좀 늦게 끝날 거니까 밥을 할 시간이 없어요. 미리 예고를 하시라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밥을 시켜 먹기로 하자고. 알겠죠? 6시 끝나기로 됐는데 대략은 한 7시 정도 연도 끝나니까 한 시간 더 할 거니까 그렇게 가만하고 오시라고 집에 가서 저녁은 먹어요. 미안스럽긴 하지만 안 되면 일찍 가고 동영상 가니까 그건 또 봐도 되고 알겠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도 뭐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다음날 또 수업인데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특강을 꼭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물어봐서 난처하게 해요.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 애 지금 고3인데 여름방학 때 학원을 보내면 또 가더라고요. 특강한다고. 특강비가 더 비싸. 그런데 중개사 특강비는 제일 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취소시킬 거거든요. 그럼 얘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왜 취소가 되죠? 그럼 취소 사유가 뭔데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에요. 제가 이 물을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하여 취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O, X X 왜 취소 사유가 없으면 취소가 될 수는 없어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취소 사유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정하는 거라고.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럼 혼인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요. 그거 다 갖다 놓고 혼인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취소라는 게 쓰임새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뭐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뭐야? 일단은. 일단은 얘는 유효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나 계약 안 하겠다 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이걸 취소한다고 할 수도 있고 나 있잖아. 취소 안 하고 싶어. 내 아들내미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1억짜리를 5억에 팔았다니까? 애가? 그럼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수 있다고.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1억짜리 물건을 7천에 팔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천밖에 안 간다.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취소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취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취소를 했습니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일단 유효, 취소했죠. 그럼 언제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지. 여기가 그때부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내가 아까 취소를 안 하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추인하지. 취소권에 포기라고 하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고급지게. 추인. 추후에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추인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줘요. 하나가 이무추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법정, 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추인했다. 취소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 날이에요.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취소는 여기 취소 있죠? 이거 유효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유동적 유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일이 갈 수도 있고 일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셈은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나와. 이걸 섞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포커스는 여기다 맞힌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면요. 1번, 취소가 뭐냐. 2번, 취소 사유가 뭐냐. 사유. 3번에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4번째, 상대방이 누굽니까. 5번째, 취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항상 걸리적거리는 것은 상대방이 좀 걸리적거리고 효과가 걸리적거리예요. 이거 두 개가.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온 애가 의외로 애예요. 얘를 뺀 나머지에서는 얘가 가장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소를 뭐를 외웠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잠깐만. 자, 여기에 내가 소심해서요. 자, 의의는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지. 금방 끝나요. 유효.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취소를 하면 뭐가 돼? 소급, 무효가 된다. 그렇죠? 끝. 그런데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의외로. 자, 사유. 뭐가 있까, 사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당사자 합의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무효 주상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규칙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선의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효인 거야.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첩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유효가 될 수는 없지. 그렇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이거든요. 그런데 취소권자는 누구냐? 두 사람. 하나가 누구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는 동의를 안 받아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 두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무대리인 기억하시면 돼요. 이무대리인 취소권 있다? 없다? 없다. 숙권을 받아야죠. 그런데 법정대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지금 갑하고 미성년자야? 그렇죠? 얘하고 계약을 맺었죠? 취소권자가 누구야? 감마인데? 만자만 쓰면 불안해지는 거야. 뭔가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잘 살았잖아. 지금까지. 마음사색까지 지금 잘 살아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럼 나는 값만 된 것 같아. 그럼 갑 그러면 되죠. 나는 을 그랬잖아요. 그럼 얻어 터지면 되는 거고. 누구예요 여기는? 값만 되지. 그런데 얘도 미성년자야. 그럼 누구예요 이제? 취소권자. 뭘 다 되는 거고. 얘가 사기당했다고. 사기. 그럼 사기 친놈이죠. 사기당한 거지.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 값만 되지. 왜 을이 취소를 해요. 자신을 믿으라니까. 상대방은 누구냐 그랬더니 상대방은 항상 누구마냐. 직접 상대방만 돼요. 이 계약한 사람. 그럼 여기 뒤에 전득자 나올 수 있죠. 그럼 전득자는 돼 안 돼. 전득자에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맺은 사람만 돼. 직접 상대방. 그게 심수봉 씨. 그때 그 사람.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 1번 속은 뭐가 돼요? 무효. 2번 이행 전이면. 이행 후에는. 뭐라고? 주물주물해요. 부당리드. 명칭 사용을 정확히 써야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이에요. 아직 손해배상 안 나온다니까. 무효 취소는 원래.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부당이득이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 특칙이 있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조만 가는 거지. 남아있는 것만. 그런데 나머지는 선이자, 악이자를 따라 나눠가지고 현존이냐 전부냐 상황이 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거요. 갑이 미성년자잖아. 그리고 을. 집이 넘어왔죠. 다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갑과 을 사이가 뭐냐면 차고. 그다음에 사기. 강박으로 넘어왔죠. 다시 넘어갔지. 집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뭐야? 취소됐죠? 취소됐죠? 여기 선이자죠? 여기 선이자죠? 그럼 여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미성년자라니까? 받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보호 돼? 안 돼? 자, 여기 착사강 취소됐죠? 선이죠?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왜? 선이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무효나 취소를 누구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선이 삼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얘는 주장할 수 있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그래서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예를 들어 상대적 취소라고 하지만 그런 명칭은 사용하지 마세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처음은 안 물어보니까. 단지 미성년자의 취소 사유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선이 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 사기, 강박은 누구에게? 선이 삼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 정도만 알면 취소는 다 이야기한 거예요. 5분 만에 끝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남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쉬었다 오면 화장실 버리지 말고 갖고 와야 돼요. 갔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